10분 후 chicken 어때? 좋은데? 무거워? 무거워? 무거운 거 쓰는구나 무거워 찬도가 좋다 감사합니다 짜증나 이렇게 하고 부샤 좋다 이번엔 되게 세게 맞은 것 같은데 우와 넘어갔어 왠쪽으로 너무 큰데 그냥 언니 화났어요? 화났어? 저도 화나고 싶다 화나고 싶어 언니 그냥 안전하게 해서 여기 하나씩 하고 되게 되게 다른 스타일의 골퍼야 그냥 꺼내려 너무 잘 안전하게 해서 너무 잘 안전하게 해주세요 여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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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생각보다 덜는다. 저 바람 안 봤어요. 진이 너는 굳이 딱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. 이렇게 갔다가 어? 어? 굿샷. 좋겠다. 일정하자. 여기 120? 120? 어렵네. 바람 보지 마세요. 바람 안 보고. 오케이. 야, 솔비 연습 많이 했어? 베이지. 너무 깨끗하지? 세트니? 역시. 언니가 연습을 준비해. 여기지 마세요. 아니야, 괜찮을 것 같아. 아니야, 괜찮을 것 같아. 짧다. 하자. 두껍게 맞았어. 약간 두꺼웠어. 약간 두꺼웠어. 솔비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. 고마워요. 많이 하는 터치가 재밌는데. 고마워. 야, 이것이 찐친 거 아니겠어? 넌 정신해. 난 너 없으면 못 사는데 알지. 갑자기? 우후. 가만 보면 너는 진짜 너무해 때론 날 무심하게 내 배 깨친 채 불안함이란 불을 내려줘. 그럴 때면 난 길을 잃은 강아지가 돼. 고개를 푹 숙인 채 건네. 그냥 난 내 품에 안겨 있고 싶은데. 날이선 너의 말들에 찔려서 피가 나서 난. 근데 걱정은 커녕 혼자 닫는 법을 너는 알려줘. 오, 잘 쳤어. 아, 미안. 잘 쳤어. 누구야? 너. 언니 언니. 아니야, 저게 진짜 누구야? 아니야, 어? 난 약간 우측 가는데? 너 갖다 이렇게 왔잖아. 왔어, 완전히 왔구나. 완전히 온 거지. 아, 뒷바람 봤어. 큰일 날 뻔했네. 뒷바람이 왔어. 아, 약간 스팅 먹었어. 와, 라이 엄청 많네. 그림이 여기는 조금 어렵다. 까다로워. 언니, 내리막 되게 심하다. 나도 그렇게. 아, 그래? 저기서 보니까? 되게 심한데? 한번 잘 해볼게. 잘해볼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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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힘! 내리막 타야지! 애매한 거리가 남았구나 둘 다 애매해 애매해 우리 둘 다 애매해 진정한 팥벗이야 여기 좀 덜 구른다 애매한 거리가 남았어 우리 다들 덜 구른 거겠지? 이렇게 소심해? 언니 짧은 거 봤는데도 누가누가 파세이버 하나 그러니까 진이가 현재 많이 유력해 많이 유력해 라인은 설비있게 좋고 자신있게 쳐야겠어 왼쪽인가? 오케이 오케이 딱! 라이를 반대로 봤네 안 내려왔어? 안 내려왔어 민희씨 할게 나 인사 안 보였어 핀 괜찮아? 핀? 응 핀 한번 빼볼까? 그러니까 핀 흔들려 한번 빼보자 핀 여기다 들고 있어 사진 carve 까다롭다 아쉽어 아쉽지 뭔가 맞을 때부터 많이 출발하긴 했어 아쉬웠어 자신감이 없었어 들어가고 나서 뭔가 더 볼까? 서로 봐줄까 해서 지니의 퍼퍼 자신감 어 자신감 오 자신감이 있었어 우리 이제 외치고 가자 괜찮은데? 자신감 자신감 고마워 바람이 고마워 돌아라 오 온댔다 나이스 오 저기서 흘러나 아 우측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흘러나 봐 흘러는구나 아 아 사 사 사 사 고마워 괜찮다 멍커다 멍커 힘이 잔뜩 들어왔어. 다 봤어? 바람 더 봤어? 아니 안 봤어. 그냥 안 보고 내가 세게 치려고 하니까. 제 거리 봤어? 벙커에 빠졌어. 나는 한 10m 한 클럽만 더 봤어. 한 클럽? 150에 160. 140. 60. 넘어라. 짤. 예지랑 같은 데 가요? 어. 우리 가서 손 잡고 벙커 했다. 이 옷이 안 났어. 고마워요. 우린 역시. 베스트 보러 가세요. 왜 예지 언니도 외로울까 봐. 내가 너 때문에 탑수실 거야. 아니 근데 내가 우쩍 치니까 다 우쩍 한다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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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끌어볼까 봐. 아. 아 진짜 의쩍다. 응, 이렇게 잘 타고 들어왔어 우리도 나쁘지 않은데? 뭐... 아, 40m 넘는 줄 알았네 야, 하트 봉커야! 어? 하트다! 하트다! 하트 봉커네? 봉커를 들어와 있는 거 말이야? 하트 봉커를! 자, 한번 해볼게 편안하게 해도 되겠다 편하지가 않네, 모든 게 모든 상황이 마냥 편하지마는 안 해요, 이제는 맞아요 나 약간 릴리스 할 거야 오, 좋아 파이팅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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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닭다리 통상이다 통상이야 근데 스피는 진짜 잘 걸렸네 어 릴리스... 릴리스... 진짜 릴리스에... 릴리스.. 릴리스... 멋있었어 아니 이게... 잘 들어갔는데... 거리가 많이 나갔어 어 아, 왜 한 거야 릴리스를? 모르겠구나 모르겠어 어... 모레 딱딱하지? 약간 딱딱한데? 이렇게 해보면 알지? 딱딱하네 오 좋다 와 나이스 감사합니다 릴리스 안했지? 안했어요 이건 안했어요 내리면 엄청 심하다 어 내리막이 너무 심해 여기에 갖다 놓은 내가 너무 바보 같아 간다 간다 와 내리막이 진짜 심하구나 계속 간다 계속 나이스 피니쉬? 응 너무 기교를 부렸구나 내가 나이스 잘했다 골프는 겸손하게 겸손 겸손 겸손하면 또 겸손 레포터 저기구나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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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약했다 흠 이것은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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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겸손은 뭐라고 했지? 자신감 아니야,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된다 나 뭐 한 거야? 나 먼저 할까? 찐이야 언니, 제가 지금 11월 안정일이 필요한 거 너무 웃기네, 지금 너무 웃기네 귀여웠어 나 슈퍼버스 얘기고요 닫고 오, 슈퍼파 세이브 나이스! 감사합니다 솔비가 이번 홀을 잘한 거는 겸손하게 쳤기 때문에 잘했어 겸손했어 슈퍼파 세이브다, 진짜 아, 나 슈퍼파 세이브 슈퍼파 세이브 야, 슈퍼파 세이브 야, 슈퍼파 세이브 나이스! 진짜 슈퍼파 세이브 아, 두 번에 끊어졌잖아, 진짜 5m 파트를 솔비 벙커부터 못 쳤어 그러니까 언니 벙커부터 못 쳤어 이게 웬달 흔들리는 거야 시합 때 참고해야 돼 아, 너무 웃겨 아, 너무 웃겨 아, 너무 웃겨 아, 너무 웃겨